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면서 철수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아프가니스탄발 난민 위기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무빈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 없이 혼돈 속에 이뤄진 대사관 대피를 인정하면서도 미군 철수 결정에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시 탈레반 치아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항이 필사의 탈출구가 됐습니다 비행기에 타지 못한 이들은 무작정 사다리에 올라타고 이륙하는 미군용기를 붙잡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대규모 난민이 쏟아질 우려에 유럽연합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유럽연합 내 공동 난민 정책이 없어 2015년 시리아 내전 때와 같은 난민 될 위기가 닥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사는 송무빈입니다 TV조사는 소 Bennmesi의 강 생각을 추정한 initiative TV조사는 assumes 사진호가 감사합니다.